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요 또다시 반가운 소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이명웅씨가 12월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요 1위 자리를 대처해줬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명웅이 이명웅했다 아 멋있는 제목입니다 이명웅이 이명웅했다 이명웅 했다는 얘기는 잘나간다 그런 얘기에요 이명웅 했다 12월에 광고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2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는 2위 10월에도 2위였었는데 1위 자리를 되찾은 거예요 그 앞선 달에서는 1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위 자리를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 12월에 브랜드 평판의 광고 모델 부분에서 이명웅이 당당하게 1위를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명웅 12월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했는데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요 매달 한 차례씩 빅데이트 분석을 해서 각 분야별로 1위 순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스타 브랜드 평판 그리고 트로트 가수 그리고 가수 브랜드 평판 이렇게 빅데이트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인기 순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 1위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광고 모델을 쓰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명웅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명웅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명웅이 1위를 했고요 김혜수가 2위에요 뉴진스가 3위에요 손흥민이 4위인데 전다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5위에요 그리고 세븐틴이 8위 이정재가 11위 이병원이 12위 리세라핀 브랙핑크 13, 14위에요 아이유가 15위에요 그리고 유재석이 16위 이런데 지난달하고 비교하면요 여기가 12월이고 여기가 11월 같은 경우는 이명웅이 2위를 했었어요 손흥민이 1위를 했는데 손흥민은 12월에는 4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는 이명웅이 2위를 했고 뉴진스가 1위를 했었어요 손흥민이 3위를 했고 이명웅은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도 3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명웅은요 대세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요 광고 어떤 스타를 광고 모델로 쓰면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에요 나는 이명웅을 쓰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거에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손흥민을 쓰겠다 그리고 지난 10월 같은 경우는 뉴진스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12월 같은 경우는 이명웅이 되찾은 겁니다 1위 자리를 되찾았고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이 미스터트롤 탑세븐 중에서는 두 번째네요 19위에요 정동원이 3위네요 아 2천원 2, 3위네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정동원이 4위 영탁이 오히려 5위에요 그리고 자 보도록 할게요 장민호하고 김희재는 없네요 여기도 자 이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렇다고 그래요 12월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 이를 기록한 이명웅의 광고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는 선행을 하다 확산하다 덕질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요 웅지술래 콘서트 영웅시대가 높게 나와서 이렇게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가수 이명웅씨가 12월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인기순위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1위 자리를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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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